겨울이잖아요. 눈도 오고. 이거는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라고. 근데 진짜로 이런 단판뚝 이런 거는 되게 추울 때 혼자 나갈 수는 없잖아. 아니 다 안 먹을 거야? 너가 해보고 우리가 괜찮은 거 알아봤어? 아니야. 그러면. 아 추워야 돼. 일단 추워야 돼. 어렸을 때 밖에서 놀고 막 손 땡땡 얼고 막 눈싸움 하다가 밥 먹으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있으면 얼마나 맛있었어. 그때는 어렸잖아요. 지금은 다 30대가 넘어서 중반이 넘었어요. 지금도 어려. 나는 이건 좋아. 아무도 밝지 않은 눈을 바르는데 이번엔 좋아. 저까지 뛰어가요. 오 김민호 씨 발이 한 장면 되는 거 같은데요? 야 우리 김민호 씨. 야 아무렇게나 막 던져도 막 맞았어. 아! 네가 제일 맛있게 먹으라고. 네가 이겨. 네가 이겨. 네가 이겨서. 네가 이겨서. 네가 이겨서. 네가 이겨서. 진짜 맛있게 먹어. 헹헹. 언unku 어라고. 만중 abide. 아홉! 아홉! 아홉 Clover. deemedancer 나타나 하다가. 차마ck 하게. 차마삭. 차마 poly. 참았어? 이게 뭐야 이거! 아 хотя 걸렸어. 아 이거 설인 엘티인가? 이거 뭐지? 반달가슴곰인가? 내 몸이야? 자국밥, 자국밥. 이게 내 몸이야? 무지막지한데? 아니 살, 살 덮인 것까지 펴야 되는데?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찌름한다! 찌름이다, 찌름. 찌름이다, 찌름이다. 자, 절반. 자, 유도. 아, 뭐야, 뭐랄까? 아, 찌름이야. 아, 찌름이야. 자, 찌름이다, 찌름. 아 진짜. 김능이 못 이겨. 김능이 못 이겨. 무슨 전주 훈련 왔어요? 전주. 맛있겠어 전주 훈련. 태능 선수 전주 훈련 왔어. 뭐야 이거. 얘랑 못 이겨겠다. 야 너 얘 체능 같은 거 나가봐.